나는 그거 시험에 떨어뜨린 것은 확실한다 폴링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제일 폴링입니까? 폴링 폴링 폴링이니까 그래서 He doesn't like my singing songs at night 그는 내가 밤에 노래 부르는 것을 싫어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She wants time to go in there 그녀는 칼이 거기 가는 것을 먹는다 Do you mind her opening the window? 그녀가 창문 열을 벗길 수 있습니까? Okay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의 양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키는 안되지만 키스 말고도 가능하면 뭐가 있죠? 힘 그쵸 목적도 된다 있습니다 의미상의 주어가 없냐면 뭐하고 뭐가 소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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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적 목적적 소유적 목적적 앞에 와서 ING 형태 앞에 와서 이 ING 누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확신한다 그리고 저주사 5분이니까 얘는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막 내가 망한게 아니고 그가 망한 것을 확신한다 시험에서 실패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구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he doesn't like my singing songs at night 내가 밤에 놀러고 있어요 그가 안좋아하는 것은 내가 밤에 놀러고 있어요 내가 밤에 놀러고 있어요 그가 안좋아한다 그 다음에 이거 좀 특이한데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Tom's going there 남방기가 왔다 이 이 때문에 Tom she wants want to 두 번 와야 되는 건가 아닌가요 같은 표현이 그냥 Tom이 거기에 가는 것을 원한다 라는 표현은 모두 가능하다 그 다음에 she wants Tom to go there want a to do 그쵸 want a to do want a to do 그쵸 want a to do 그쵸 want a to do 그쵸 그쵸 그 다음에 she might have her 그녀가 전문지 없는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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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proud of his being honest okay 여기서 무슨 얘기하고 말해주세요 나는 그녀가 솔직한 것이 자랑스럽다 그녀 아니 그가 okay 여기서 he might have her closing the door 그는 그녀가 문 닫는 것을 싫어한다 okay 건너지 말라고 이렇게 해드렸다 he is short of my becoming about her 그녀는 내가 의사가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다 okay 여기서 대현하기 그녀는 그녀가 그를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났다. 네. 그녀는 그녀가 그를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났다. 그녀는 그녀가 그를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났다. 그녀는 그녀가 무엇을 할지 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네. 그래서 Ignore에 대한 얘기는 뭘? 무시하나. 무시하나. Be angry at, be angry about, 뭐뭐에 화를 내다. 그 다음에 He is angry at, about her 이런 얘기. 그녀가 그를 무시했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 같은 사람이 화를 내다. 그렇게 볼 or not can determine if I am car ding çalış한 노래. Can you sign a turn down? sen down ter хорош 소리를 줄이라근 소리를 높이 나아가 보겠어요? 잘 잡 아니겠죠 Do you mind my turning it up? 이건 뭔 소리에요? 내가 소리 줄이는 것이 싫겠니? 그쵸 내가 이 행동 할껀데 너는 싫겠니? 내가 turning it down 할껀데 너는 싫겠니? 꼭 be afraid of를 몸으로 두려워하다라는 표현보다는 또 여기는 I'm afraid of her being late 어떻게 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겠죠? 그냥 지각화하는 건 싫다 걱정된다 아 미안 미안 늦을까봐 걱정된다 염려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Order A2D가 보인다 Order A2D Order A2D가 뭔 뜻이에요? A에게 뭔가 하라는 건 싫다 명령하다 그쵸 A에게 일해라 절해라 라고 시키다 뜻이죠 근데 시키다 뜻이긴 한데 사역동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동사 원형이 아닌 두부와 옳은 불안 명령하다 시키다 라는 뜻에 사역동서가 아닌 시키다 라고요 어쨌든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누가 뭐하는거 그가 그녀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시키는가에 마음에 들지 않는가 그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They admit to you that she broke the glass 그래서 뭔 소리로 그들이 허락했다 그 영어 그 영어 그럼 permit는 뭐 하죠 어드미트가 용서하다 그럼 그 기술은 뭐 하죠? 아 어드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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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하다 인정하다 어드미트 인정하다구요 반대말은 음 음 네 어드미트 인정하다 음 음 음 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녀가 물을 깬 것을 인정했다. 그녀가 물을 깬 것을 인정했다. 그녀가 물을 깬 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어드밋게다가 그녀가 물을 깬 것을 인정했다. 나는 우리가 일을 기록했다고! 나는 네가 일을 기록했다고! 손을 흔들었다고 기억하던데 맞을때요 I remember you are waving to us He doesn't mind that she uses his pencil 그는 그녀가 그의 연필을 쓰는 것이 싫지 않다 He doesn't mind her using his pencil She was proud that he won first prize 그녀는 그가 우승한 것이 자랑스러웠다 She was proud of his winning first prize Admit, remember, mind, of ING가 온 이유들을 한번 찾게보면 Remember, Mind, of 범차 뒤에는 공동사가 목적으로 공동사가 목적으로 와야되고 Admit하고 Mind 는 누구처럼? Enjoy Remember는 누구처럼? What? What?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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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guys 한다 Tell 印 It 自己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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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Try Try 과거에서 능통점이 뭐에요? 과거에 했던 행동을 과거에 기억한거에요 대과거 incident 여기에 어울리겠죠 좋습니다 오케이 다음 동명사와 현재 문사 비교 비교해서 설명해주세요 설명분도 하모 그냥 문제 풀겠습니다 여보 동명사 랑은 겉이고 현재 문사 어떤 Q. 옵니다 그래서 하나는 영사고 하나는 정론사다 그러면 읽고 뭐 얘기해주면 되겠네요 해석하고 The driving man in this picture is my uncle 천손이 오케이 그래서 해석대로 살고 그림에서 운전하고 있는 남자는 나의 삼총이다 오케이 그래서 사진이 저기 맞겠죠 이 사진 속에서 운전하고 있는 남자는 나의 엉클이다 그래서 어떤 랜 라이딩 하고 있는 맨이니까 송영선이 역할하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She is taking to him in the living room 오케이 테이킹 아닌 것 같고요 안 한다고 Talking 이거 운명사 네 자 해당부터 해주면 안될까요? 그녀는 그 대화해서 그녀에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다 그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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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얘기하고 있는중인데 말하고 있는 중이다 그녀는 왜 동영상입니까? Living 아 Room To live 룸 투 리빙입니까? 룸 투 리빙입니까? 룸 투 리빙 룸 투 리빙이겠죠 룸 투 리빙 그 아기는 거주를 위한 방이니까 저주하기 위한 방이니까 하는 것을 위한 방이니까 그리고 토킹은 현재 운사 왜요? 현재 그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어떤 앞에 비동사하고 어떻다 만들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고 이때의 IN 형태를 보고 현재 군사라고 말하고 그래서 The baby was crying when she entered the room 그 아기는 우는 중이었다 그녀가 그 방에 들어왔을 때 현재 군사 왜요? 과거에 우는 중이었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엔 과거 진행형 어쨌든 진행형을 만들고 있는 IN 형태로 현재 군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비동사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The sleeping bag is very warm 이 자기 위한 가방은 매우 따뜻하다 이 침량이 매우 따뜻하다 그래서 뭐? Back for sleeping 응용적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He was lying on the sofa Okay Failing L Y I N G 오케이 그럼 중에서 현재 군사도 현재 군사도 누워있는 중이었다 라는 선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I saw a dancing beard 현재 군사 나는 수준한 중인 거울을 봤다 그렇죠 엄마를 봤단 말이야 엄마 아침쯤에 군인해서 봤다 시작 여기서 Collect coins is very interesting 그대로 Collect coins is very interesting I collecting 여기서 뭐? 동전 모으는 것은 매우 흥미 없다 여기서 뭐? 분명사 분명사적으로 는것 콜렉팅 포인트라 대답해주고 싶어 뭐라고 놀래? What is very interesting 그렇죠 그래서 뭐한테 대한 대답이고 안방기를 맞쩍이 있으니까 보도록 하자 명사는 입력하라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우리는 피곤할 때 수메인실에서 잘 수 있다 먼저 끌어볼까요? 우리는 피곤할 때 수메인실에서 잘 수 있다 우리는 피곤할 때 수메인실에서 잘 수 있다 언제나 주절 뭐에 무슨 소리라고 해요 뭐에 무슨 소리라고 해요 시간에 부산할 때 그렇다면 이 동아를 만들 때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 접속사가 필요한 소리라고 해요 우리는 우리가 피곤할 때 수메인실에서 수메인실에 잘 수 있다 우리가 수메인실에서 잘 수 있다 를 보고 주절이라고 합니다 주절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피곤할 때를 보고 종속절이고 부사드리고 왜 부서드리라고 묻는다면 언제나 죽음에 대한 경험에 종속절이고 불러낸다 오케이 그럼 언제나 죽여볼까요? We can sleep in the sleeping room when we are tired 그러면 슬리핑은 둘 중에 뭐? 분명하다 그쵸 room for sleeping이죠 이런 거다 자기 위암만에서 when we are tired 여기서 탈비부터 해볼까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중 하나는 피자를 만드는 것이다 그쵸 그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중 하나 한번 드려봤자 eat 그것은 피자 만드는 것이다 그쵸 One of his favorite hobbies is making pizza 그쵸 One of his favorite hobbies is making pizza 그래서 원어들기에는 복수 될 수 있는 병사에 복수 그리고 그리고 몇 치급한다? 단수 치급한다 단수 치급한다 오케이 그러면 둘 중에 뭐? 아 현재분상 그쵸 만들고 있는 피자로 피자가 좋아한데 뭐하고 있는 피자? 아이 동명상 오케이 그 다음에 팔짚 She was watching TV in the reading room 오케이 현재분상 현재분상 현재 분상 현재 분상 리딩은 보고 동명상 그렇죠 그러니까 주주 뭐냐 라고 했던 노래죠 Y&J 그러면 4번 문제는 이거 가지고 무슨 얘기하고 싶냐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얘기해 주시고 영어 문장을 이용해 주면 They are trying to 아 우리말로 얘기해 주시고 영어 문장을 이용해 주면 그들은 그들은 불을 끄는 것을 노력했다 노력하는 증명 준다 그래서 뭐 They are trying to put out the fire They are trying to put out the fire They are trying to put out the fire 그래서 이 trying에 대한 얘기 노력하다 아 총은 아 손은 그니까 했음 었 현재 공사 현재 공사다 put out 이란 얘기 불 끄다 어 끄다 천오프 아니야? 으응 천오프는 전기불 같은거 끄게 하는거고요 화면을 지나가다 할 땐 천오프가 아니고 뭐라한다 put out 옵 나은 김에 풋아웃의 뜻은 풀을 끄다구 풋업은 뭐야 풋업 미루다 미루다 연기하다 그럼 풋어는 뭐에요? 입다 그럼 걷다는 뭐에요? 테이크 오프 풋이 들어와 있는 여러가지 표현들 헷갈리기 쉬운데 테이크 오프는 미루다 예 안녕 테이크 오프는 미루다 네 테이크 오프는 미루다 네 노력하다 노력하자구요 이런 짓하는게 미념머나 고객같이 뒤에 투 부장사의 명성이었고 목적을 했냐 아니면 동행사가 목적을 했냐 동행사가 목적을 했냐 이게 달라지는데 세가지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뭔 소리 만들고 싶어보고 나는 공화에서 자전거를 타는 중이다 나는 말을 영어로 하면 I'm riding a bike in the park 그래서 riding a bike in the park 현재 문서 현재 문서 오케이 다음에 3번 완성된 문장의 뜻은 우리 마을의 시장이 되는 것이 그의 꿈이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마을의 시장이 되는 것이 그의 꿈이다 하나가 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을의 시장이 되는 것이 그의 꿈이다 우리 마을의 시장 렉스 오브 데스크 렉스 오브 데스크 렉스 오브 데스크 렉스 오브 데스크가 뭐예요 데스크 뭐지 몰라요 알아요 책상 책상 다리죠 그렇죠 그는 country of the president인 거예요 렉스 오브 데스크 렉스 오브 데스크 렉스 오브 데스크 렉스 오브 데스크가 뭐예요 책상 다리 책상 다리 그러면 country of the president 뭐예요 시장이 대통령의 나라 그렇죠 그래서 모델은 나라가 되는 게 뭡니까 그의 꿈인 거죠 우리 나라가 되는 거예요 becoming our country 나라 되는 게 그의 꿈인 거죠 our president of the country 그래서 산로 틀렸으니까 정리하면 뭐 becoming our president of the country is his dream 그러면 becoming our our country is his dream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becoming the president of the our country is his dream 뭐라고 becoming the president of the our 아니 그냥 더 빼고요 얘를 왜 빼야돼요 수익적은 반사를 쓰지 않습니다 수익적이 나타나면 반사 워낙 더가 안씁니다 OK becoming the president of our country is his dream 우리나라의 대통령 되는 것 우리 나라의 대통령 되는 것 네 그러면 미국 대통령을 뭐라고 해요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다리에 책상하지 마시고요. 책상 다리 하시고요. 대통령의 나라 하지 마시고요. 나라의 대통령 하세요. 자 이거 5분 뒤에서 맨날 그렇게 할 때 씁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becoming the country 하면 나라가 되는 건데요. 그렇습니까? becoming the president of our country is me. 동영상. becoming the president of our country한테 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불러? what is his dream? what is his dream? watching tv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불러? what was she doing? doing what is one of his favorite hobbies? 그럼 동영상 여섯을 내고. 됐습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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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투구정서만을 목적으로 가면 됩니다. 오케이. 관련한 알맞은 말을 넣고 뭐 우리말로 해주면 되겠네요. I felt she was taking pictures in the park. 나는 공원에서 사진 찍는 것을 끝냈다. 오케이. 그래서. She hopes to travel in Italy. 그녀는 이탈리를 여행하는 것을 원한다. 네. 이탈리아에서 여행하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We agreed to play soccer with them. 그는 그들과 축구하는 것을 원한다. 오케이. 그럼. Would you mind waiting for a minute? 몇 분 기다리는 것이 싫겠습니까? 오케이. 기다려주시겠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인조이 통에도. 그래서. 인조이 통에는 누구랑 누구누구. Finish. Finish. Mind. 마인드랑. Avoid. 그렇죠. 뭐 이러면서. 여기 보이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원투 통화에도. 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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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문. Ellis. ŞE Abone. What did they agree? 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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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in. scenes. Anthony. 그는 한 시간동안 테니스 치는 것을 계속했니? We enjoyed dancing at the party. I take. 그들은 파티에서 춤추는 것을 즐겼다. Tom wants to take a taxi. Tom은 택시 타는 것을 원했다. Tom은 택시 타는 것을 원했다. En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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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wo, three. 더 있나요? Design. 쭉 하고 여기 빠진 애를 벗으면 되겠죠. 머릿속을 책상 정리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어떤 통 같은 것 있잖아요. 통에다가 분류해서 넣는 것을. 정리를 안해서. 먼저 칼질하기부터 해볼까요? 너는 왜 그림 그리는 것을 멈췄니? 너는 왜 그림 그리는 것을 멈췄니? Why did you stop painting? Why did you stop painting? Okay. 이 책을. 이 책을. 계속 읽자. 이 책이 는 것을 이렇게 하죠.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안되잖아요. 이 책이 는 것을 계속하자. 그래서. Let's keep reading this book. 계속해서. 그녀는. 그를 위해 깜짝같이 여는 것을. 계속해서. 그녀는. 그를 위해 깜짝같이 여는 것을. 그녀는 이져야 faze. 이 책을 만들ividual이다. 그래서. I hope to make a rubber in the future. I hope to make a rubber in the future. 알겠습니다. First part is your It's a partyム garage. Hold a party. Hold a party. Take a party. Throw a party. Throw a party. Have a party. 왜 가던 길을 멈춘거야 잘 걸어가다가 잘 차 타고 가다가 왜 멈췄냐 글이 는 것을 멈췄냐니까 스탑뒤의 페인팅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인거에요? 그 말은 스탑뒤의 ing는 스탑의 무슨어다? 목적 하지만 스탑뒤의 추주가 올 수 있는데 그때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서 얘는 뭐를 나타내는? 왜? 의도를 나타내는? 길을 가다가 멈춘 의도를 보는 건 투구전사의 무슨 역급이다? 인사하자 그래서 in order to, why did you stop in order to pay? 좀 어색하진거 자 그러면 여기에 독수매들이 있나요? 뭐가 있을까요?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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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청년들은 야구하는 것을 포기했다 린다는 해외에서 공부한 것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집을 파는 것을 동의했다. 팔지 않는 것을 동의했다. 대답하는 것을 왜 피하니? 대답하는 것을 왜 피하니? 업로드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 해외 네, 그래서 무슨 시에요? 어, 영상 무사라고 그래서 해외가 아니고 무지다 해외 해외에서 해외에서 무언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해요. 해외에서 해외에서 무언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해요. 그리고 얘는 뭐에 대한, 만들어질때부터 외열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어졌을때로 인이나 추가적으로 붙이지 않습니다 마치 go to there야, go there야? go there 그 다음에 to do에 not know는 뭐 된다? not to do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신뢰들이 나타났나요? 네 give up give up avoid 끝났나요? one, two, three, four, more, 힘든가요? expect 끝났나요? agree 이런 건 빠지는 애는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enjoy doing, finish doing, mind doing, keep doing, stop doing, give up doing, avoid doing, go quit doing deny doing deny 부인하다 부인하다 하지 않았다고 가져받아 imagine imagine doing, o 또 제 양말 좀 드릴까요? consider? 어, 역시 consider doing 또 제 양말 좀 드릴까요? 제 양말 좀 드릴까요? 네? 지름이 코에 피우고 연습을 해야 되겠네요 practice 잘 붙겨 다시 움직여 다시 움직여 준비가 그 다음에 하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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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루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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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미루다죠 미루는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우로 표정이 어떻다 주우로 표정이 인도이나 이메일이나 컨지저나 칼티스 이런것들 빼고요 원투식분에 빠진건 원투드, 헉투드 위치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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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의외로 여기에 있는 애가 표정이 다 좋은데 여기 표정 안좋은 애 하나 좋아해줘 위치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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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 둘입니까? like는 to do랑 to do랑 to do랑 가질 수 있고요 doing이요? 자꾸 intoing to do랑 to doing 모두 뜻이 달라지지도 않는다 try는 to do가 오면 미래의 I try는 try는 to do try 종종의 올해는 to do가 오냐 doing이 오냐 목적으로 저쪽이 오랬다는 뜻이 달라진다 I remember singing him at the meeting last week I remember singing him at the meeting last week 나는 그가 아니 잠깐만 나는 그를 저번주 만남에서 아예 미팅에서 봤던 것을 기억한다 나는 지난주 회의에서 그를 봤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억해 현재 기억 언제 만났어 과거에 만났던 사실을 현재 기억해야 돼 과거의 행복을 기억하려면 그녀는 이 형태가 돼야 돼 그녀는 항상 노력한다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을 그렇죠 과직을 피하려고 애쓴다 여기가 여기가 뭐 특이한 것들 우리의 추아의 뒤에 오른쪽의 형태 어보이들 뒤에 오른쪽의 형태 우리의 형태 알겠습니다 여기서 러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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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나하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맨날 블랙이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맥이 필요한 겁니다 일단 무슨 능력이 있어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거냐면 독해 독해라고까지는 아닙니다 긴 글을 읽는 것도 아니고 독해는 긴 글을 읽고 저체 내용을 파악하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승관이 mientras 멀리 송하는게 엠 이weise 승관이 청소 승관이 She forgot his name but he remembers meeting him. She forgot his name but he remembers meeting him. She forgot his name but he remembers meeting him. He tried to finish his homework by noon but he couldn't. He tried to finish his homework by noon but he couldn't. He tried to finish his homework by noon but he couldn't. Okay, so... Online shopping to go to the car. Online shopping to go to the car. Online shopping to go to the car. What is it? F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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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didn't have any money. She was broke. She didn't have any money. She didn't have any money. She was broke. Broke's 뜻은? He didn't have any money. He didn't have any money. She wanted to go to the car. She stopped shopping online. Okay, the next... He got to finish. He couldn't. But he couldn't. He couldn't finish his homework. He couldn't finish his homework. He couldn't finish. Feet. He was very proud of the family. She remembered being in the hospital. Oh! When she was young. When she was young. When she was young. Then, when she was young. An siu loved young. Okay. When she was young. 그쵸 얘는 뭐가 오든 상관없죠 to drink 하든 또는 drinking 하든 그래서 나는 커피 한잔 마시기 시작했다고요 이러면서 she started to study studying English two years ago 그녀는 2년 전부터 영어를 배우는 것을 시작했다 ok to study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는 studying English 근데 she started studying English two years ago 더하기 she still studies it 이 두 문장 한 문장 좀 만들고 있어요 she started studying English three years ago 더하기 she still studied his 한 문장으로 배우면 그리고 그녀는 explosives 이유로 배우면 그리고 흐릿해원이도 이유로 배우면 그 다음에는 한국어로 대학을 배우면 그녀는 뭣을 배우면 그녀는 해요 그녀는 영어학을 배우는 것만가 이것을 뭐 해봤다? 시험사만 해보았다 지제는? 과거 과거니까 She tried moving the sofa 시험사만 해봤으니까 try가 이 형태를 what에 대한 답 What did she try? OK, 그 다음에 근데 이거를 try의 뜻을 질문할 때 시험사만 뭐래봤니? 라는 느낌을 주고 싶으면 What did she try doing? 이런 해설을 돼요 그러니까 얘를 doing의 형태로 뒤에 놔두면 try의 뜻이 아, 시험사만 뭐래봤니? 라는 뜻이 유지되겠죠 근데 그녀가 무엇을 하려고 애썼니? 그는 너를 파티에서 본 것을 기억했다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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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그 나는 그 편지를 표출하는 것을 있었다 그는 그래서 I forgot I will not to send the letter No use doing It is no use Praying over spilling milk Okay, so they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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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o you say? It is no use Praying over spilling milk Okay, so they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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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그럼 스피를 했듯이 뭐에요? 쏟다 쏟다고 그랬어 밀크가 스피를 한거야? 스피를 당한거야? 당한거야 스피를 당한거야 중에 3가지여서 소용없어요 뭐가요? 엎질러진 우유 위에서 울어봤다? 소용없다 오케이 계산해서 이거 톡담 아니에요? 그래 톡담이 되어있어 그렇습니까? 영어 톡담 당 중 위의 상황에 어울리는 모습 우리가 이런거 할 때 It is over 춥어입니다 아니 톡담인데 톡담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거야 VERB 어? VERB? 공사? PROVERB 맥시리 SAME 그 다음에 There is no avoiding a storm There is no avoiding a storm There is no avoiding a storm 해풍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쭤 여기 있다가 이거 가스 표현이 되어있어 하십니까? 1번 How about going out for a walk There is no avoiding a storm 가스 표현이 뭐하는거야 흰 힌트 좋습니까? It is no use to 해봐도 소용없다 It is no use to 해봐도 소용없다 뭐해 It is impossible to avoid a storm there is no avoiding a storm 마트 표현이 되어있어 There is no doing It is impossible to do There is no doing 마트 표현이 네요 손으로 움직이잖아 발로 움직여봤다? It is not your struggling It is not your struggling It is your struggling To escape 응, 저게 나왔어 Do you feel like going on a picnic? Picnic하고 싶니? This novel is worth reading 그 소설은 읽을 가치가 없다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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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it being worth doing? What 뜻이래요 공부할 가치가 있다 It is not your value I am used to eating spicy food 매운 음식을 먹어도 소용없다 아 아 아니에요 What did you do? 익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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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심해야 할게 뭐 전치상 그래서 어떤 것에게 익숙해져 있다라는 뜻이 아닐까? 매운 음식 먹는 것에 익숙해 될까? 네 매운 음식 먹는게 익숙해 같은 표현 이 neighborhoods 타령 anyone 알 recipients 알아듬 여기가 Be Accustomed 2라 Be Accustomed 2 I am accustomed to your long hair I am accustomed to your long hair He is accustomed to getting up early He is accustomed to getting up early Be Accustomed 2라 Hey guys, this is the中? This room isazione esta In the past Can't I turn? ưng in the past And it is поэтому In the past Can't believe itas That is what is the Acosta 반죽지 뭐 할거 많았는데 잠깐만 Do you feel like going on a picnic? 같은 표현 Do you want to go on a picnic? Be worth doing 뭐뭐하는 가치가 있다 Be worth doing 뭐뭐하는 데 익스가 있다 그들은 They are busy 부터만 by presence for a noon 이 문제들은 그녀가 잠을 자지 못하게 놀아 그래서 나는 주말마다 등산하는 건데 추석하라 첫번째 수고는 뭐? 두번째 수고는? keep a from doing 어떻게 해요? A가 너무 행동하지 못하도록 막다 캡처 대신 쓸 수 있는 거에요? stop pr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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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rom doing start a from doing keep a from doing 그리고 keep a doing 뭔 뜻이니까 조심하라 그랬어 A가 너무 하는 건데 계속하라 A가 계속 너무 하도록 두다 그 다음 세번째 수고는 뭐해요? be used to do 알지 왜냐면 너와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다 추세는? 한 대세 그래서 뭐? she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she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같은 표현 지금 파티는 어디쯤 할까요? 파티는 어디갔어요? 여기 파티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그냥 말하지 않을까? 파티는 어디갔어요? 오라이브가 타르고 사십니까? 오! 오라이브가 타려고 갑니까? 좀 이따 오늘 arriving at the party 가슴표를 하시구요. 나는 너를 꼭 방문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I'm looking forward to visiting soon. 그러면 너는 어디다 팔아먹나요? 어? I'm looking forward to more. I'm looking forward to visiting soon. 뭐 중인 수업합니까? She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같은 표현은 뭐? She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뭐? She can't 뭐? 뭐? Fall in love with you. Can't help doing. 난 뭐? On arriving at the party, he began to talk to her. As soon as arrived at the party. As soon as he arrived at the party. S내야지. 뭐야? 접촉하면 주호동사를 쓸거고 주호동사를 쓸거 같으면. 시대를 맞췄어야 될거 아니야. 같은 표현. I expect you I expect to I expect you to be soon I expect you to be soon Your wisdom I expect you to be soon Come You're too busy I expect you to be soon I expect you to be soon Go I wonder I can't wait So Have you ever thought How are you learning? What do you have to learn? I'm drinking I'm drinking I'm drinking I'm drinking I'm drinking I feel like drinking 글쎄가 1, 3 How about it? 2, 3 전하니 깨 부서고는 된다 수업시간이 분사 분사는 무엇인가 시작했어요 자 그럼 분사가 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란 공사의 성격을 가지면서 기본적으로 뭐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형공사 역할을 할 수 있게 형태가 되는 데서 뭐뭐를 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현재 분사와 뭐뭐가 완료된 또는 뭐뭐를 당한 이란 PPO 두 가지 분사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두 가지가 있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하는데 현재 분사는 공사 원형의 ING 과거 분사는 PPO 형태이거나 또는 규칙한 형태가 있다 그래서 공사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현재 분사 ING요 능동과 진행 뭐뭐를 하고 있는 능동이란 얘기는 그 역할을 하는 Tom was cleaning the room then 그 당시에 청소하고 있는 Tom이 청소를 합니까? 청소를 당합니까? 하는 것 그쵸 그래서 용어하고 있는 중이었다 능동과 진행의 의미를 정리하고 전장하고요 과거 분사는 수동 또는 완료된 그래서 내가 방금 끝마쳤다 두 가지가 설거지하는 것을 내가 PCTX에 알면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번엔 수동은 아니고 완료된 그런거고요 I was I was I was I was I was said to be to be to be handsome 이건 뭔드지 I was said to be handsome 내가 말을 한 겁니까? 당한 겁니까? 당한 거 사람들이 날 보고 뭐 하다고 말했을까? 잘생겼다고 말했을까? 그래서 얘가 이거를 당하는 수동종인 것 같아요 군사의 역할은 형동사 역할이라고 쓰니까 형동사가 하는 주관 역할에 어떤 것을 만들어주자고 그 다음에 비동사를 하면서 어땠을까? 뭐 여기다가 워드 대신에 룩들을 써줘도 안아 어차피 디스턴트 시간을 써줍니다 수업들은 서프라이즈됐든지 수업을 서프라이즈됐든지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면서 외웠더라? 수업 텐데 못 쓰지 않는 경우 그래서 바이를 쓰지 않고 외워야 돼 수업으로서 외워야 할 수업 텐데 수업을 서프라이즈됐든지 빛이 서포인티드 앗 뭐라고 말했을까? About Barking Bark의 뜻이 뭐예요? 짓다 짓다 짓고 있는 짓다 개가 아니고 어떤 개를 만들어줘야 될까? I had to go Doggy Bark는 다 아는거야? 다 아는거야? 다 아는거야? 그래서 분사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분사 부문에 대한 얘기를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왜 전혀 다른 얘기를 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동사의 형태가 바뀌어서 뭐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성동사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동사의 형태가 바뀌어서 뭐에 대한 데다? 분사의 덩어리가 어떤 IM이나 PP형이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때문에 전혀 다른 주간 얘기를 하는 문법적 같습니다 분사와 분사 부문은 글자 차이가 별로 안나지만 분사와 분사 부문은 전혀 다른 얘기한다는 거 미리 좀 조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분사 부문이랑 마찬가지 모를 이용하는 건 똑같다 IMD형 또는 PP형을 이용하는 건 똑같지만 성동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덩어리를 간단하게 게으른 애들이라고 얘기했죠 게으른 애들이 뭐부터 없애느냐 하면 접촉사부터 없애죠 접촉사가 없어지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주어가 살아나버리죠 무조건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주어가 사라질 수도 있고 주절의 주어하고 다르면 써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생략할 수 있으면 생략할 수 있고 동사의 형태가 IND형태 또는 PP형태로 이렇게 남아서 해석하기 좀 어렵게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뭐 시간, 이유, 조건, 양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 어떤 의미에 대한 대답이냐 When에 대한 대답이냐 Why에 대한 대답이냐 그러면 얘는 조건은 접촉사 If를 되살릴 수 있는 거에요 마냥 나면 물론 마냥 아니라면 이때는 If나 Unless 좀 더 친절한 버전으로 바꿨을 때 접촉사 뭐가 나타나는 경우 접촉사 If나 Unless가 나타나는 경우 그 다음에 좀 더 양보라는 건 친절 버전으로 바꿨을 때 접촉사 뭐가 나타나는 경우 언어가 나타나는 경우 언어가 나타나는 경우 언어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로 되살릴 수 있는 좀 더 친절한 해석하기 쉬운 버전으로 바꿨을 때 언어 누가 뭐한다 언어의 뜻이 비록 뭐뭐이지만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할 비록 주어가 동사를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짜증이 난다 독해를 어렵게 만들고 수준 하나가 본답입니다 그래서 예문으로 나누는 게 쉬운 겁니다 When I need a fresh air I went out to work 내가 뭐했을때 수산운역기 했을때 나는 뭐했다 선택 나왔다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did you go out for a walk 그쵸 언제 나택 나갔니 기본적으로 얘는 When에 대한 대답이 되는 뭐다 우사인데 I need라는 주어 동사가 있습니까 뭐이기도 하다 우사 저이기도 하다 근데 여기 선택 당한 사람하고 Read and fresh air 한 사람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그럼 칼밀 몇번 주머니한테 날려버리죠 그럼 무슨 일이 생겼냐 갑자기 동사의 과거에 무거운 문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안되죠 그러니까 나는 동사에 수신을 갖고 있지만 동사는 아니에요 라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추구가 되거나 주행이 되거나 주행에 대해서 Read and fresh air 그래서 뭐 이거는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fresh air 필요했을 때 나는 산책 나갔다 하지만 needing fresh air I went out for a walkroom 어떻게 해석해도 상관없다 그렇죠 Because I needed fresh air 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내가 필요했기 때문에 필요했을 때 산책 나갔다나 필요했기 때문에 나갔다나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무조건 시간이다 이건 무조건 이유이다 이건 무조건 조건데 이건 무조건 양보다라고 무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 만났을 때 어 뭐 신선한 공기 필요? 산책 나갔어? 밖에 나가면 신선한 공기 말씀이 있으니까 뭐 신선한 공기 필요했을 때 외출 뭐 산책 나갔다 하거나 신선한 공기 필요했기 때문에 산책 나갔다 했거나 뭐 굳이 뭐 이건 정확하게 이건 시간이야 이건 정확하게 이유야 이렇게 궁금할 필요는 없다 그냥 뭐 했다 뭐 했다 해서 말이 되도록 아 했기 때문에 산책 나갔다는 얘기구나 뭐 했을 때 재산 공기 필요했을 때 산책 나갔다는 얘기구나 일축으로 바라드리면 될까 저는 두 가지를 되게 어렵게 고민했는데요 주동목보는 문장의 주요 구성품 그리고 이외에 수식어로 합니다 그중에 수식어로 뭐에 대한 얘기는 왠매어 하우와이 또는 마냥 나면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거 왠매어 하우와이 마냥 나면 비록 뭐뭐이지만 같이 왠매어 하우와이 마냥 나면 비록 뭐뭐이지만 같이 또 구간의 정보 이런거 헷갈리게 합니다 주요 노선풀이 아닌 노벌이를 보고 아닌데 절을 따게 얘기했으니까 아닌데 주요 노선풀까지 개인적으로 거창하게 되는 형태를 보고 문사저휴이라고 하고 종속저휴 된다 주인일 수 있다 다시 형용사 역할하는 ING나 또는 PPM에 대한 문사의 역할 정리하면 그냥 무엇이냐 흥농사 역할이다 흥농사가 하는 역할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해피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만들고 있어요? 이것도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쓰일 때를 보고 뭐라고 하냐? 다른 말로 하면 뭐? 명화 수치 의미부분을 해외하면 어떤 것을 만드는 경우가 함정적이라고 한다 흥농사 역할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한다? 흥농사 역할 흥농사 동사로 변신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동사 앞에 쓰는게 B동사인데 꼭 B동사만 되는건 아니고 육어떤 스테이어떤 겟어떤 그래서 대표적인 B동사라고 했습니다 B동사와 같은 꼭 B동사가 되는건 아니고 어쨌든 육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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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분사는 PP형이란 얘기하겠죠 육어떤 멍어하고 있는 멍어를 진행중이 그 다음에 어땠던 무슨시다 과거분사 어떤지 과거분사는 동사의 3남매 중에 세번째 형태 또는 규칙 세번째 형태였어 수동만 제가 추고 얘기했는데 완료적인 어떤지 다 끓여진 다 끓여진 물은 뭐라고 해요 보일드 워러라고 해 보일드 워러라고 해 그런 경우에 바닥에 떨어져있는 나뭇잎은 뭐였어요 볼링 리드냐 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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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드냐 영어의 특징입니다 어떤 시가 길어지면 어디로 간다? 뒤로 He has a hidden card 그는 숨적인 카드를 가지고 있다 근데 hidden은 뭐로부터 왔어요? hide hide의 뜻은 뭐에요? 숨다 숨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 카드가 숨기는거야 숨기는걸 당한거야 hiding card 숨겨진 카드 숨겨진 카드 숨겨진 카드 이 행동을 hide 하는 행동을 한 사람은 he 카드는 hide으로부터 꾸밀 받아야 되는데 카드가 hide을 한게 아니고 he에 의해서 hide를 당했으니까 이와 같이 숨겨진 카드를 갖고 있다 어쨌든 히든이 혼자서 꾸미니까 앞에서 뒤로 꾸며됩니다 근데 the girl sitting on the bench is my sister 의문장의 뜻은 뭐에요? 벤치에 앉아있는 소녀는 나의 여성체이다 이와 같이 동어리를 이루고 있다 이릅니다 여기에 동어라고 치킨파이 생겼된 말은? 이쪽 여보세요 아 네 아 네 네 네 오케이 오케이 The girl who is sitting on the bench is my sister 그래서 주격관계대령사 플러스 비용사를 생략한다는요 여기에 이유들이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이유는 저걸 저걸이 쉬고 두 번째 이유는 현대시절 현대시절입니다 오케이 어쨌든 피난 없기 때문에 귀에서 앞두를 꾸며놓는 연주자 서술적 영국의 동사라고 해놓고 있는데 비 동사와 비 뒤에 어떤이 오는지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주격고 또는 목격격고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You looked excited today 그럼 excited의 뜻이 뭐에요? 흥분시키다 그럼 네가 흥분시키는 듯 보인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듯 보인단 말이야 아니면 어떤 사건이 생겨서 신나한 이 행동을 당한 듯 보인단 얘기야? 당한 듯 보인단 얘기야? 우리의 이디언 You looked excited today 너는 오늘 신나 보인단 목적격 보호를 살리는 경우에 무슨 동사입니까 이거? 지각동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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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에 생략된 말은 뭐? 는 유행 이 등 장만 그것 sus opinion 어이가 눈 보인단 말이에요 눈 비닮 surrounded 어 small 되는 거예요 continuer 이 등장 하늘에 올라가고 있는 이 해석을 어떻게 하며 약속해서 한다 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고 있는 다력으로 왔다. 그리고 해석상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해석상 내가 동경사가 아닌 현대 공사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티를 내면서 해석하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을 나타내는 동경사는 동사형으로 자주 쓰이며 뭐뭐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이때는 어떤 형태를 쓰고 다행히 형태를 쓰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때는 이디어오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이 신나게 만들었으니까 나는 신나는 것을 다 한거죠. 그래서 알맞은 교육사라 언어의 뜻은 언어의 뜻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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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기록을 이해하자 그러면서 기존가 있을 텐데 내 손에 있는 여기는 그 방해 통해 발견했다, 어색하지 그 방해 통해 통해 뭐했다? 알게 되었다고 그러면 쪽지는 받았죠? 클래스카드 쪽지 확인하세요 검에 늘린 아이는 카카부터 심었다 사이트 내 뜻이 뭐예요? 검에 숨 검에 숨 검에 숨 검에 숨 입구에서 누워있는 성형이 엔프란트가 뭐예요? 엔프란트가 뭐예요? 란 Stick 비서포인트 했듯이 뭐예요? 카카 이렇게 해서 동사의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 전혀 다른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위에는 무슨 얘기 했고 동사가 뭐 되는걸 배웠어요? 동물과 되는걸 배웠고 지금부터는 뭐 배워요? 동사의 동어리가 뭐 되는걸 배워요? 동사의 동기에는 뭐에 대한 생각과 조건이 뭔데 마냥하면 또 양보는 뭔데 아운사라고 뭐? 아운사라고 뜻은 뭔데 비롱모모 비롱모모이니만 이런것들을 모르고 동사라고 안내했죠 오케이 동사 부분은 동사절 동사절을 기게 설명하면 뭐가 있는데 추어동사 추어동사가 있는데 그 앞에서 뭘 묻혀서 독소사 독소사를 묻혀서 웬웨어 하우와이나 마냥가면이나 비롱모모이니만 만들어주는 덩어리를 아앤이든 PP형으로 시작하는 그냥 쿨한 얘기는 뭐가 없는데 추어동사가 없는데 추어동사가 없는데 추어동사가 없는데 추어동사가 없는데 웬웨어 하우와이든 비롱모모이지만 마냥가면 바꿔줄 수 있는 표현으로써 만들어 쓰는 놈은 좋지만 읽는 놈이나 듣는 놈은 짜는 겁니다 그래서 눈치가 있어 그래서 무슨 절차 무슨 공식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에 동사절 종속절 종속절 주어가 주절의 주어 같으면 적속사와 주어를 분양한다면 칼빈 몇 번 두 번 칼빈 주어와 만약에 주절의 아 동사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지 않다면 종속절의 주어를 놔두고 동사의 형태를 동사로 바꿉니다 동사를 지금 ing 형태로 바꾼다고만 되어있는데 무조건 ing 형태로 바꾸는게 아니고요 pp 형태로 줄때로 있습니다 어쨌든 ind 형 pp 형태로 다 뭐예요 동사인데 공사구문이란 얘기는 성용사가 아니고 중사가 된다는 얘기라는 부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doing에 not norm은 뭐 된다 not doing not doing 이예요 그렇게 he can get a free airline ticket 뭘 그래요 그는 공항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는 무료 항공관을 얻을 수 있다 그쵸 그럼 이예요 n을 뭐로 바꿔줄 수 있는거에요 pp 형 pp 형 since since 뭐 뭐 이후로 라든지 말고 뭐뭐 이기 때문에 라든지 또 있다 했죠 since he walks ready pp 형 그러니까 이래담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거에요 pp 형 I can get a free airline ticket 게다가 walk도 아니지만 walking at the airport he can get a free airline ticket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not working at the airport he can get a free airline ticket 그럼 뭔두세요 공항에 일하지 않기 때문에 free ticket 그 다음에 수동형의 본사 부분에서는 being을 생략할 수도 있다 그래서 being given a present from her he does so good 뭔 소리일까요 일단 시제 여기부터 파악하는게 좋습니다 그가 언제 뭐 했대요 과거의 기분이 좋다 그쵸 그는 과거의 기분이 좋았다 그럼 이건 뭔 뜻이 되는게 좋겠어요 그녀에게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쵸 그가 그녀에게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절하게 바꾸면 아들 그 코는 쓸데없이 기니깐 이제 닮은거 as as he was given a present from her 그쵸 as he was given a present from her 그쵸 그쵸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 이거 무슨 시제고 과거 과거수제고 무슨 시제야 과거 이렇게 했답니다만 영어를 쓰는 분들은 시간을 정리하는 걸 참 좋아하니까 어떻게 배워야 되겠죠? As he had been As he had given 누가 줬었기 때문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As he had given a present from her if that's a good 그래서 As he had been given a present from her if that's a good 빈 기분이 얘기합니다 난 뭐다 대가고 수동태 그래서 대가고 수동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As he had been given a present from her if that's a good 바꾸면 그 다음에 여기에 빈 기분이 되겠죠 원래는 having been given a present from her having 별거 아니야 빈 별거 아니야 그리고 give 자 왜 being을 생각할 수 있냐 예 give의 어떤 녀석이고 세번째 세번째 녀석을 뭐라고 불러요? 수동태 수동태라고 불러요? 아니 입장목적도 있어 그쵸 그거를 뭐라 그래요? 분사 무슨 분사라 그래요? 과거 과거 분사도 과거 분사도 얘기하겠죠? being이 얘기합니다 being이 여기 있으려고 합니다 뭐라 그런 분식을 해요? 자 지금부터 만들 부분은 무슨 부분이니까 분사 분사 분사구문이니까 내가 있어야 돼 그랬더니 기분이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만들 부분이 분사구문인데 나는 뭐다? 과거 분사다 그러니까 너 없어도 돼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같은 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을 뭐 add도 쓰고 add도 쓰고 add도 쓰고 add도 쓰고 add to see add to see add to see add to see gave uh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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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to him he that's so that's so he 이걸 부정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giving a present to him 하면 안된단 말이지 아, she giving 그쵸 그래서 선물 준 사람하고 기분 좋은 사람하고 같아야 달라 한 번 없어지고 she giving a present to him give that soul 그러니까 이거 시험 분들 많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바를게요 제가 지금 드로워 드로워 오시고요 after he opened the drawer he took the outer pen but before he felt tired he went to bed early think I wasn't busy I could go to the cinema when she wasn't left alone when she wasn't left alone she began to cry to cry to cry to cry to cry to cry 뭐 아무거나 얘기했죠 그 다음에 비에 인었을지는 어떤 버전 바꾸기 친절 버전 바꾸기 친절 버전 바꾸기가 뭔지는 아시죠 이렇게 여기 하면서 pego 그러케 한꺼번에 30 혼자있을때 그는 음악을 듣는다 누가 혼자있을때 혼자있는사람은 모든사람과 같은사람이 다른사람이야 이걸 왜 물어봐요? 생략할지 말지 버스를 타면 너는 거기에 도착할것이다 누가 버스에 타면? 내가 내가 버스를 타면 너는 거기에 도착합니까? 네가 이 버스를 타면 네가 거기에 도착할것이다 네가 버스 타는 사람하고 거기에 도착하는 사람은 같은사람이야 같은사람 지금도 친절거둔 그 다음 희간이유 그러니까 공사부문이 ing나 pq로 시작하는것이 뭔가 덩어리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냐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를 만들고 y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어떤 시간의 공사부문은 when, why, before, after when, why, before, after 등으로 해소한다 그래서 지금 얘들 얘들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무슨사람을 불러요? 접속사 접속사가 있으면 뒤에는 뭐하는데 주가 주어 등소 안했는데 접속사도 없어지고 주어 등소의 형태가 바뀌어서 메모리 속에서 뭐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해석하면서 원래 y이 있었던 거네 원래 before가 있었던 거네 원래 after가 있었던 거네 이거 말고도 더 있죠 뭐뭐 하자마자 누가 뭐뭐 하자마자 누가 뭐뭐 했다 할 때 누가 뭐뭐 하자마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네 그쵸? 그럼 여기에 빠져있는 접속사가 뭐가 있습니까? 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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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걸어가는 사람, 거리를 따라 걸어가는 사람과 홈룸 피쳐 만드는 사람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석을 만드는 순서입니다. 이것부터 따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같은 사람이니까 80 몇 번? 2번 2번. 그래서 one를 뭐로 바꾸면 되겠다? 1, 없어요. being one를 being으로 바꾸면 되죠. being walking down the street, I met my 홈룸 피쳐죠. 그런데 working이 being 보고 얘기합니다. being이, being이 얘기하는데 being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 왜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있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게 뭔데? 분석구 분석구인데, was에 분석은 뭐다? being이다라는 기억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솔직히 working, being 보고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된다고요? 왜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내가 분석구 너만 분사냐? 나도 분사라. 라고 얘기하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도 되는 거죠. 있어도 되고 있다고 틀린 것도 아니고 없다고 틀린 것도 아니고 없다고 틀린 것도 아니고 being walking down the street. walking down the street, I met my 홈룸 피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while이 되살아나는 경우에 while이 되살아나는 경우에 얘를 보고 뭐라고 하냐? 뭐를 나타내는 동사부문이라고 하냐면 동시동작의 동사부문이라고 하고 이게 뭔 소리냐? 뭐뭐 하면서 뭐뭐 했다.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나의 자리에서 입만 났다. 동시동작의 동사공작은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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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게 Podcast 그 다음. 그리고 이 일요일 common사를 누르는 뭐뭐 이기 때문에 뭐뭐 이기 때문에라는 뜻의 접 Growing decided 뭐가 있다? because since ever zoi plus 동사가 있던 것을 얘들은 없어지고 Zu어 없어지고 받다는 게 없어지고 동사가 constant Inge 그래서 Since he didn't feel well 그는 침대 위에 있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있었다 well이 형성할 수 있는 건강하기라는거 그래서 well being이 뭐에요 well being 건강하게 존재한 물거 오케이 어쨌든 여기에 건강이 좋지 않게 느껴지는 사람과 침대에 있는 사람을 봤습니까 네 날라가죠 이제 not을 처리하기 위해서 뭐한다 nothing not feeling well he stayed in bed 계속 애들 침대로 바꿔주시고요 그는 프레덴트에 다양한 예전이죠 그 다음에 인 유럽에 있는 히스토리컬 사이트의 예를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1이랑 비슷한 단어가 뭐하는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툭 오프의 반대말인거 그 다음에 툭 오프의 반대말인거 뒤로 여기까지 감사합니다.